자 이제 조합 갑니다. 공법에서 여기저기에서 조합이 나오는데 조합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4-5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합에 관련된 거 하나 잘 알아두면 공부할 때 많이 편하실 거예요. 자 한번 가봐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거기다 줄거 놓으면 돼요.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정관 작성 거기다 줄거 놓으시고 정관은 조합의 회칙이에요. 정관이 뭐라고요? 조합의 회칙.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정관.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거기에다 줄을 딱 고놓으시면 되겠네.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하기 전에 뭐 받아야 되고? 인가. 맞잖아. 앞뒤가 똑같은 게 공법이니까.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경미한 게 뭐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고 공고방법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공고방법의 공.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주.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공주. 공주는 뭐만 하면 된다고? 왜요? 공주니까.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공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조합 설립 시 동의 갑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면적 3분의 2. 청소 2분의 1. 이렇게 동의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면적 개선할 때는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공유토지는 1인. 뭘 또 포함? 당연히 포함되죠. 공유토지는 1인. 구분소유자는 오케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게 옆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똑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외우고 가. 나올 때마다 외우는 거야. 똑같은 거. 공식은. 환지 방식이면 동의 얻어야 돼. 면적. 청소. 면적 개선할 때 국공유지. 청소 개선할 때 공유토지는 1인. 구분소유권은 오케이. 좋았어. 처음에는 거기까지만 하자고. 자 등기 가봐요. 조합은 무엇으로 하라고. 법인. 법인에다 동그라미 치고. 즉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법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가 받았다고 성립되는 건 아니지. 법인도 권리능력을 가지려면 민법시간에 배웠네. 뭐 해야지? 등기. 오케이. 그래서 설립 인가를 받으면 인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뭐하라고? 등기해라. 등기해야지 성립한다. 맞아요? 그래. 이건 뭐 민법 얘기니까. 뭐 당연히 알겠지. 조합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얘는 공법상 법인이니까 도시개발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한 걸 제외하고 미비점이 생기면 민법 중 뭐에 관한 거? 사단. 사단에다 동그라미 땅 쳐놓으면 되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영해라. 됐나요?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 나오나요? 대표적인 권리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무슨 의결권을 갖는다고?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 대표적인 의무가 2번이에요.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모해야 할,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 밖에 권리와 의무는 어디에 정해져 있다고? 정관에. 여기 한번 봐,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건데, 지금. 자, 여기 봐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모임 있어, 없어? 모임 있어요? 모임해요? 그런데 이거를 줄을 가야지 알아?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 이름이 혹시 칠공주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모임에 가면 모임에 회칙이 있어요, 없어요? 회칙의 1조는 이 모임은 칠공주라 한다. 2번, 목적,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3조, 회원 누가 되느냐? 이 회원은 누구로 하냐? 잘생긴 공주들 7명으로 구성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의 권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렇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모에 따라서 의결권이 달라집니까? 안 되잖아.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은 매월 셋째 주로 정하고. 맞아요? 임시 모임은 때때로 술 먹고 싶으면 수시로 아무나 임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정해요, 안 정해요? 정하고. 그 회에는 회장, 부회장, 청무 임원 둔다. 임원 선거해요, 안 해요? 언제 하겠다. 이런 거 두죠. 그래 놓고 회원이 되려면 월, 회비 얼마씩 내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회칙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조합에 회칙이 뭐라고? 정관이라고. 그런 내용이 다 정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의, 조합원의 대표적인 권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 거고 대표적인 의무는 회비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맞아요? 기타 권리와 의무는 다 어디에 써 있다고 정관에 써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줄을 긋고 공부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려워, 공부하기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편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괜찮아, 즐거워. 성격이 즐거워야지, 공부하는 거면. 즐거워야지. 그거 못하면 또 억눌려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해. 조합원 갑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누구로 한다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다 줄을 땅 거놓고 위에다가 써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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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도 써줘야 돼? 당연, 당연, 여기다 써줘야 돼. 당연, 당연, 당면이 아니라 당연, 당연 조합원. 강제적으로 조합원 된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면 동의했건 동의하지 않았건 무조건되고 조합에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줬어요. 조합에는 임원을 둔다. 임원 있어야 되겠죠? 조합장 한 사람, 이사, 감사, 둡니다. 근데 임원은,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누구여야 되고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임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 정관은 바에 따라 어디에서 선임하라고 총회, 총회에다 동그라미, 총회에서 선임한다.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같은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 겸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임원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임원은 제정신 있는 사람이 임원되어야지 이상한 사람이 임원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이거 민법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근데 공법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왜요? 공법이니까.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를 공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라이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한다고요? 또라이. 그러니까 또라이는 임원이 될 수 있다고, 없다고.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건되지 아니한 자. 복건되지 아니한 자, 문양인지 알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여러분, 금고가 뭐야? 금고, 금고 형이? 금고 형부터가 수감하는 거야. 깜빵에 이렇게 사는 거 있죠? 그게 금고야. 금고 이상부터가 깜빵에 산다는 얘기야.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이다 그러면 지금 수감됐다는 얘기지. 근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다. 맞아요? 그 다음에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됐다. 뭐 사면받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게 된 후 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수감됐는데 집행이 종료됐어. 그 다음에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됐어. 그러면 지금 교도소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밖에서 누가 있지? 부모님? 그렇게 경험이 많아? 어떻게 알아, 그거를? 경험 많구나, 너. 미안해. 난 너 되게 착하게 봤는데. 부모님이 계시지? 뭐 주디? 뭐 줘? 얼마나 많이 먹었니놈? 제가 두부살이구만, 두부살.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됐다. 이 얘기는? 그렇죠? 깜빡문 나와서 뭐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두부 먹었다는 거예요? 두부 먹었다고 해서 바로 온몸에서 재수의 피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몇 년 지나야 된다? 2년 정도는 지나야지. 보통 사람이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3번은 어떻게 외우냐?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아니, 앉아. 애야, 2년 지났니? 아니, 아직 안 지났어? 아휴, 제발. 아휴, 무섭네, 쟤. 아이고, 깜짝 놀랐네. 자, 4번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니까 그냥 두부 계속 먹는 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니가지는 공법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결격사유. 됐어요? 자, 여러분. 외우면 또라이. 두 번째,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세 번째는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않는 자. 두부 먹고 있는 중. 있는 중. 두부 먹고 있는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 두부 먹고 있는 중. 자, 이제 다시 한번 외워봐. 이거 줄줄이니까 또라이, 복권되지 아니한 자.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두부 먹고 있는 중. 자, 요자들은 항상 결격사유야. 여러분, 누구의 결격사유라고? 아니, 조화번 그러면 안 돼. 조화번은 토지 소유자면 또라이가 토지 소유자야. 그래도 걔는 조화번이야. 이해하셨어? 네? 이해하셨냐고? 네. 두부 먹고 아직 2년이 안 지났어. 그래도 걔가 토지 소유자면 조화번이야. 다만 그 조화번은 좀 무섭겠지. 그래, 안 그래요? 좀 무서울 수가 있죠. 하지만 조화번은 결격사유가 있다고 없다고. 또라이든 두부 먹고 있는 사람이든 따지지 않아. 토지 소유자면 당연 조화번이라고 써놓으라 그랬잖아. 그런데 조화번 중에서 임원을 선임하는데 절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임원이 책임자가. 이해하셨어요? 결격사유는 임원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잘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 그런 거. 모임 같은 거 많이 갔다 보면 괜히 멀쩡한 사람 임원시켜줘. 그래놓고 그 사람을 그렇게 욕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 욕해서 그 사람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해. 그래갖고 임원된 사람이 일하다가 그만 또라이가 돼버린 거야. 멀쩡한 사람이 한 모임에 가서 임원돼서 일하다가 또라이가 돼버렸다니까 됐어요? 그러면 다음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해, 얘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조화베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임원의 자격을 뭐한다고요? 상실한다. 그러니까 임원 뽑았으면 좀 많이 도와줘. 이해하셨어? 괜히 일한다. 얼마나 웃긴지 알아? 아우, 당신이 임원하라고 그러면 아우, 내가 무슨 임원하냐고 나는 안 한다고 막 이래요. 저 사람 임원 시키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을 임원 시켰어. 근데 그게 못마땅한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임원하면 그냥 막 좋아. 그래갖고 그 사람을 또라이로 만들어버려. 그래갖고 다음날 자격을 상실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아우, 그럼 당신이 그거 임원하라고. 아, 나 또 안 한다고. 그래갖고 저 사람 시키라고 그래갖고 또 그 사람 또라이 만들어. 아우, 그러면 돼, 안 돼. 그러지지 마 좀. 그거 구체하자노. 그래, 안 그래요? 아유, 난 참 재밌어. 이런 거 뭐야. 자, 6번에 보면 6번에 4번 갑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 있잖아요. 조합장 또는 이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예요. 원래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장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사고 그 다음에 그 조합의 회계 업무 담당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런데 조합장과 이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조합장하고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 이 7번에 보면 총회에 나오죠. 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총회는 반드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 다 조합원이 참석해서 의결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그런데 대의원회, 대의원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몇 인 이상이면? 100인.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거기다 줄그시면 돼.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의 동그라미를 땅 치시면 되고요. 대의원회 쓰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는 있는데 다 대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행할 수 없는 게 밑에 박스에 5가지 나오죠? 이것도 줄줄이야. 그러니까 좀 알아도 1번 정관 그냥 정관 정관에만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2번 개발계획 밑줄짝 3번 환지계획 밑줄짝 4번 임원 임원의 동글뱅이 그 다음에 5번 조합의 합병해산 이렇게 돼 있죠? 조합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조합 합병해산 했을 때 조합 그래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자 두 글자로 갈게요. 정관, 임원, 조합 이런 거 함부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하고 무슨 계획? 환지계획은 조합이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의원회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반드시 뭘 거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조합원은 경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자가 그 경비를 내더라 안 내더라 안 내면 연체료도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것도 내더라 안 내더라 안 내면 조합은 행정주체가 아니죠. 자기가 직접 강제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해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징수한 금액의 몇 프로? 4%? 40%요? 4%?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나왔네. 자 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받아서 50억을 강제징수해줬어요.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아우 됐어요. 아우 이것도 계산하기가 어려워? 아우 참 이 정도도 계산하기 어려우면 아우 여러분 학교로 온 시간은 어떻게 해? 그 계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큰일났네. 아우 좋겠어요. 계산기 두들길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두들기세요. 50억에 4% 50억에 4% 얼마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네 그래요. 자 이제 조합 설명해드립니다. 자 조합. 여러분 여기 봐. 조합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조합. 조합은요. 설립할 수도 있고 설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토지 소유자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조합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합을 모하려면 설립하려면 구역 지정 후에 생겨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일곱 명 이상이 왜 일곱 명 이상일까요? 도시 개발 조합 이렇게 몇 글자니까? 일곱 글자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너무 긴장하지마. 긴장한다고 아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냥 그거를 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공부할 때 또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마. 그런다고 알아가는 거 아니야. 더 몰라.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일곱 명 이상. 왜요? 도시 개발 조합 그러니까 일곱 명 이상이 대신 여러분 여기 봐. 얘는 신도시라고 그랬지? 신도시 개발하는 거니까 도시 개발 구역은 개발된 토지야 개발되지 않은 토지야. 개발되지 않은 토지면 여러분 개발되지 않은 토지라는 건 그 토지상에 건축물이 많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렇죠? 건축물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려. 토지를 개발한다는 게 토지 위에 건축물을 딛는 거니까. 이해하셨어? 개발이 안 됐다는 얘기는 건축물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구야? 토지 소유자만 신경 쓰는 거야. 건축물 소유자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회칙. 회칙이 뭐라고 그랬지? 정관을 작성해서. 여기에다 동의 얻어야 되잖아. 그렇죠? 환지 방식이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 오케이.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 포함 제외. 총수는 공유 토지는? 구분 소유권은? 오케이. 그래서 지정권자에 뭘 받으라고? 설립인가. 인가 받았다고 성립되는 거 아니지? 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재재에 뭐하라고? 등기. 왜? 얘는 무엇으로 해야 되니까? 법. 민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해야지 성립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동의했건 동의하지 않았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누구라면 토지 소유자라면 당연히 조합원이 돼. 그래서 이자들은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 맞아요? 비용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기타 조합원의 권리는 어디에 써있다고? 정관에 다 있는데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총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조합을 이끌어갈 임원을 둬야 돼? 안 둬야 돼? 임원 있어야 돼. 여러분 됐어요? 조합장 한 사람 이사감사 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임원은 제정신 있는 사람 돼야지 또라이가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격사유 우리가 외운 거 아시지? 줄줄이야 또라이 복건되지 아니한 자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않는 자 두부 먹는 중 외우셨어? 그래서 멀쩡한 자가 임원됐다가 또라이가 됐어? 그러면 다음날 자격을 상실하고 이해하셨어?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총회를 개최해서 총회에서 중요사항 의결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럴 때마다 조합원들 다 모이세요. 그러면 조합원들 귀찮아 하잖아. 그래서 조합원의 수가 몇 인 이상이면? 100인 이상인 조합은 됐어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둘 수 있다고? 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대위원회는 여러분 다 대행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대행할 수 없는 거 중요한 것부터 가 여기 봐 이거야 이거야 여기 되게 쉬워 개발계획 대행하면 돼 안 돼? 여기 봐 조합 자체를 없애는 거 합병하는 거 지맘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정관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임원 지맘대로 임원 자르고 그러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됐어요? 그 다음에 조합은 환지방식이라고 했지 환지방식 하려면 환지계획 되게 중요하거든 환지계획 지맘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항상 이것도 줄줄이야 알아둬 좋아요 잘했어요 조합에 관련된 거 이 정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 여기서 나온 건 절대 틀리면 안 돼 좋았어 아주 잘했어 이제는 시행자까지 정해졌으니까 시행자는 이제 뭐 작성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해야지 그게 뭐라고? 실시계획 여러분 아무렇게나 작성하면 안 되지 상식이야 얘에 부합되게 실시계획은 뭐에 부합되게 맞지? 맞지? 방향 정해주는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야지 맞아요 누가요? 시행자가 이해하셨어?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니까 맞아요?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뭐가 필요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계획이지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 아실 수 있겠어요? 이거 앞에 공부 잘했으면 그냥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는 이해하셨어? 잘했어 작성했으면 뭘 받아야 돼? 인간 누구한테?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원칙은 누구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를 내주고 장관님인 지정권자 있잖아 그자가 인가를 내줄 때는 누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를 내주면 돼? 인가 내줬다면 뭐 해주라고? 고시 장관이면 어디에? 관보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면 공보에 뭐 이건 뻔한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었다는 얘기는 맞아요? 지구단위계획도 고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원래 지구단위계획은 무엇에 의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지 근데 얘는 벌써 고시했잖아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은 당연히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뭐 된 것으로 본다?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시켜 주겠다 이해하셨어?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가봐요 305페이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 줄그세요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요 맞나요? 자 밑에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넘기세요 실시계획의 인가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으라고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맞죠? 이번에 의견청취 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인가했다면 이를 뭐해주고 고시해줘라 맞아요? 자 옆에 인가고시의 효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뭐 된다는 거예요? 의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그래요? 그 정도만 알면 돼 자 넘기세요 자 이제 사업을 뭐하면 돼요? 시행 이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사업 시행하면 됩니다 시행하는 방식이 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박스에 보니까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두 번째가 수용 방식 세 번째가 혼용 방식 혼용 방식은 석거 방식 아니에요? 그렇죠? 환지 방식은 언제 쓰느냐? 중요합니다 꼭 즐거워놓고 알아주세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으면 안 돼 그 말이 중요해 이제 나중에 환지 방식 관련돼서 딱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을 모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사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모하는 거야 교환 옆에 나오잖아 토지의 교환 이해하셨어요? 교환해주는 방식이구나 두 번째 2번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직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대 직가가 높으면 돈 주고 사야 되는 수용 방식 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은 언제 하느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 등 즐거우세요 집단적인 조성 공급 아휴 이거 중요해 집단적인 조성 공급 무슨적인? 무슨적인? 아휴 그래 집단적인 집단적인 조성 공급 그렇죠? 집단적으로 택지 등을 조성해서 공급할 때 이럴 때 주로 채택하는 방식이 뭐라고? 수용 방식 그래서 주로 신도시 만들 때 주거 단지 위주의 신도시 만들잖아요 무슨 단지 위주의? 주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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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단지요? 주거 단지 위주의 맞아요? 네 주거 단지 상업 단지 위주의 신도시 만들 때는 다 무슨 방식 써요? 수용 방식 써요 수용 방식 이해하셨어요? 네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야 무슨적인? 집단적인 혼용 방식은 석가 방식인 거니까 얘기 안 해도 아실 수 있지?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310페이지 4번에 보면 순환 개발 방식으로 개발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제목이 그거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제목만 한번 생각해봐 도시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 같은 거 할 때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수용 방식으로 할 때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 무조건 되고 분할 시행하는 게 순환 개발하는 거야 여기부터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개발하고 이렇게 순환 개발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5번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 주택 건설 용지 공급 나오죠 여러분 여기 봐봐 수용 방식일 때는 돈 주고 팔아서 시행자가 사서 내보내는 거잖아 내보내는데 거기에 세입자들이 있어 그러면 세입자들을 지켜주기 위한 조치 치해줘야 돼? 안 치해줘야 돼?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만약에 거기에 세입자들이 있다면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대 주택 건설 용지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뭐 줘서 임대 주택 줘서 그 자들에게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을 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제목으로 나온 거야 5번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 주택 건설 용지 공급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내용은 다 거기하고 관련돼 있어 나중에 집에 가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셔 넘기세요 넘기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방식 한대? 수용 방식 한대? 무슨 방식으로 한대? 자 이제 여기 봐 수용 방식 좀 전에 읽었는데 과연 알까요? 수용 방식은 언제 채택한다 그랬지? 아 그치? 아이고 훌륭해 집단적인 택지를 조성해서 뭐 할 때? 공급할 때 채택하는 게 수용 방식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수용 방식 여기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개발한 토지 개발하지 않은 토지 개발하지 않은 토지 됐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수용했어? 수용했다는 얘기는 뭐 주고? 현금으로 보상하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업을 해 사업을 해서 이 토지를 다 뭐로 만드는 거야 이 토지를 대지로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도로 같은 것도 설치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 뭐로 만들어? 대지로 만들어 누가? 시행자가 만들어 놓고 끝 그러면 안되지 조성했지 그러면 뭐해? 공급해줘 팔아먹어 누구에게? 개발할 자에게 어떻게 개발할 자?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개발할 자에게 팔아먹어서 팔아먹어서 그 자가 여기에다가 아파트 같은 거 지어서 여기 신도시로 개발해 나가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고 수용 방식 여러분 여기 봐봐 이 많은 걸 여기 넓어쪼봐 그래서 이 얘기 나오는 거야 얼마나 높냐면 주상 자생 만 공 박근 여러분 얘는 이상이야 신도시 만드는 거니까 주상 자생 만 아까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어? 주상 자생 만 공 박근 그래 그거를 다 돈 주고 산대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 여기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지가가 높아 지가가 높으면 수용 방식 하기가 쉬워 어려워? 거의 못하지 안 그래도 이거 이거 해도 돈 많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용 방식 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슨 방식 한다고 환지 방식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야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그럼 여러분 여기 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야 수용할 때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어? 없어? 관계서류 공짜로 볼 수 있어? 없어? 공시송달할 수 있어? 국공유지는 함부로 처분하면 안 돼? 여기에 당연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서는 언급을 안 해 당연히 들어오는 건데 그거 외에도 여기 봐 그거 외에도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할 때는 집단적으로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로 뭘 배우느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 수용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조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해하셨어? 좋아 그러면 여기 봐봐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지 그러니까 시행자는 수용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공적시행자든 민간시행자든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조합은 조합은 돼 안 돼 왜?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만 할 때 시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 될 수 있다고 했잖아 아까 그래서 까먹었어? 아니죠? 그래요 그러니까 조합은 여기 나온다 안 나온다 수용 방식 공부할 때는 조합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그중에서도 민간시행자 있어 없어? 민간시행자는 돈 되게 많이 필요해야 되잖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민간시행자가 수용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뭐하고? 소유하고 그 다음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어야 돼? 동의를 얻어야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당연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얘는 사업인정고시 공치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는 시점이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도시공개혁실활사업처럼 실시계획고시가 있었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때 사업인정고시를 의제시켜줘서 이때 수용권을 부여해버리면 자금의 압박이 너무 심하다 이해하셨어?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수용방식일 때는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무엇을 세부목록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라 그러죠 이해하셨어요? 자 얘는 이때 언제? 이때 토지 등의 뭐가 세부목록이 토지 등의 뭐가 세부목록을 모였을 때 고시됐을 때 공치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이 날을 저 앞에 있는 날을 기준으로 무엇을 인정하겠다 수용권을 부여해주고 맞아요? 이 날을 기준으로 보상가를 산정하겠다라는 얘기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도 토지수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그래서 재결 신청해야 되겠죠? 재결을 신청하는 기간은 연장된다 이런 얘기죠? 언제로? 사업 기간 내 이거는 똑같아 사업 기간 내로 연장될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알아두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셨어? 자 가봅니다 수용 사용의 주체 모든 사업 시행자는 수용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모하고 소유하고 토지수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뭐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 경우 토지수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이 날 아니에요 이 날 이 날이죠? 이 날은 이 날에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모한 날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고요 3번 수용 사용에 관해서는 공시법 준용하는 거죠 근데 이 법의 특례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됩니다 줄궈놓으셔야지 토지의 세부목록을 모했을 때 고시 딱 줄궈놓고 별표 쳐놓으면 되고요 재결신청기간은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시행기간 종료일이니까 사업시행기간 네 아닙니까 그 안에만 하더라 이해하셨어요? 그래도 얘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옆에 토지상환채권으로 무엇으로? 토지상환채권으로 수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니다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줄 짝 그셔야 돼 토지소유자가 뭐하면? 원하면 그러면 어디에다가 원해야 돼? 토지소유자가 뭐하래? 토지소유자가 뭐하래? 원하래? 원에다가 원을 쳐야지 원을 토지소유자가 원하니까 토지소유자가 뭐하면? 원하면 원하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칠하고 토지소유자가 뭐하면? 원하면 매수대금의 얼마 일부 매수대금 일부 줄 짝 꺼놓고 일부에 대한 동그라미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자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이게 뭐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민간시행자 있죠? 민간시행자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조성된 토지로 돌려주는 건데 민간시행자가 중간에 사업하다가 부도나면 큰일 나잖아 부도나도 끄떡없도록 민간시행자라면 뭐까지 쓰라고요? 보증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민간시행자는 못까지 서야 돼 지급보증 자 얘는 발행규모의 제한이 있습니다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에 얼마를 초과하지 말라고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발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뭘 받고 승인을 받고 현금 대신 나중에 사업이 조성된 후에 토지로 돌려주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이자 붙여줘야 돼? 안 붙여줘야 돼? 붙여줘야지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 금리 수준에서 누가 정해주면 돼? 발행자가 정한다 알아두시고 2번 토지상한 채권은 무슨 증권으로 한다고 김영식 김영식에다가 동그라미를 빵 치면 되고요 자 넘겨보세요 토지상한 채권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한 채권 원부 원부에다 동그라미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되고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어디에 채권 동그라미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고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에다 줄을 딱 거놓으시면 돼요 됐나요? 이번에는 3번 이주대책 갑니다 공치법상 토지를 수용당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있다 없다 있다 그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주대책을 뭐하라고요 수립 시행해줘라 누가 해야 될까요 이주대책 수립 시행은 시행자가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수금이에요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가 조성토지 등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안이한 상태의 토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형지라 그래요 원형지 조성토지 등가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자 출구하세요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선수금 이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거니까 지정권자의 뭘 받으라고요 승인 자 여기 봐야 이제 다 읽어줬으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지 자 얘네들은 이거를 집단적으로 수용을 해요 그래서 이날을 기준으로 수용하게끔 해갖고 수용가 자체를 갖다가 낮춰놨단 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얘를 다 수용해야 되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수용대금을 천금이 아니라 무엇으로 토지로 상환해주는 채권으로 수용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얘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현금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권으로 수용대금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수용은 현금보상이 원칙인데 어 수용대금을 얘는 현금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권으로 돌려줄 수 있구나 됐어요 근데 다는 안 되고 반드시 토지수의자가 뭐 해야 돼 원해야 되고 됐어요 원한다 하더라도 수용대금에 꼭 얼마여야 되고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 여기 토지수의자가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기 토지수의자가 원하는 나 나 보상가를 현금으로 안 받고 나 조성된 토지 등으로 받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봐 아직 상황을 못 그린 거야 괜찮아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이제 설명해 줄게 자 여기예요 여기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네 그쵸 여러분 수용을 당해요 그러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이날 기준으로 이날 기준으로 감정가 구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토지 수용당해요 그럼 보상가 어느 정도 받겠죠 그거 돈 받아서 은행에다 집어넣었어요 에 에 에 그거 하고 또 한 번 생각해 봐요 나는 저거 원래는 저 돈으로 보상가 받아서 그 돈 은행에다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으로 안 받고 나중에 좀 참아 사업할 때까지 돈 안 받고 참아서 개발된 이 토지로 받아 그러면 이 토지 가정은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이거를 또 내가 팔 때는 더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그러면 내가 수용대금 받아서 됐어요 은행에다가 묻어서 사업하는 동안 붙은 이자 합친 돈하고 안 받고 내가 이거 받아서 내다 팔을 때 한 돈하고 어는 게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가요 웬만해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 받으려고 하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에 얼마를 2분의 1을 초과해서 발행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됐다가는 원하는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근데 민간시행자면 믿어 못 믿어 못 믿으니까 목까지 쓰라고 보증까지 쓰고 됐어요 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지정권자에 뭘 받으라고 승인을 받아 이해하셨어요 됐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당장 돈 받는 거 포기한 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이거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자 붙여줘야 돼 안 붙여줘야 돼 당연히 붙여줘야 돼 그래서 이율을 여기에다 정하는 거예요 이율은 이거 발행할 그날 당시 여기 당시에 금리 수준에서 일반 시중 금리 수준에서 붙여준다고 안 붙여준다고 붙여줘야지 저런 거 하고 쌤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누가 정해주면 돼 발행자가 정해주면 되지 수용대금 주는 게 위한 거니까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무슨 증권이야 김영식 증권이에요 김영식 토지상한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이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는 김영식이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얘는 양도성을 인정해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얘는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양도를 현금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 없다 얘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원래 제가 원하면 됐어요 다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토지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거를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팔아먹을 때 어느 정도는 비싸게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요 그만큼 이게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됐어요 근데 항상 김영식 증권 이거는 똑같아요 공법 어디나 김영식 증권의 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은 무슨 변경은 명의의 변경은 김영식 증권의 소유자 명의 변경이 있죠 명의 변경은 항상 원부에다 해야 돼요 뭐에다 하라고요 원부에다 하라고 맞아요 그 다음에 명의 변경은 명의 변경은 명의 변경은 원부에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김영식이니까 그 채권 있죠 채권 자체에다도 취득자의 성명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왜 이걸 쓰지 않으면 대학력을 가질 수가 있어 없어 대학력을 갖기 위해서 채권에다도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 변경은 항상 어디에다 하고 원부 김영식 증권의 명의 변경은 어디다 하고 원부 됐어요 김영식 증권이니까 채권에다도 취득자 성명 써줘야 되죠 이유는 뭐 대학력을 갖기 위한 거야 대학력 이런 거 들어보셨어 아유 이거 민법 얘기인 것 같아 안 할래 대신 요정도 자 요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네 이거 해서 2분의 1을 초과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여러분 자 시행자는 얘를 수용해서 이렇게 조성해서 이거를 팔아먹어 그러면 팔 때 공급대금은 여기서 받아야지 팔 때 맞잖아 그쵸 근데 지금 이 토지를 수용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러니까 그 공급대금을 미리 땡겨 쓸 수 있다 없다 이게 선수금이야 여러분 선수금 재원 조달 방법이라고 이해하셨어요? 얘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지정권자의 뭘 받아야 돼? 승인 그래서 여기 봐요 토지상환 채권하고 선수금 받아서 돈을 마련해서 수용해 맞아요? 수용해서 사업해 조성했죠? 그러면 이거를 뭐하면 돼? 내다 팔면 되지 그러면 수용해서 이렇게 수용해서 사업이 다 끝나서 조성됐어요? 그러면 조성된 토지 등을 뭐 해줘야 돼? 팔아먹어야지 여기까지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팔아먹을 때는 돈을 엄청 벌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함부로 팔아먹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어떻게 팔아먹을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뭐해서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팔아먹으면 돼요? 여러분 여기 봐봐 책 안 봐도 돼 여기 한번 봐봐 지금 그림을 그리라고 설명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됐지 이걸 팔아먹어야 돼 이렇게 된 거 신도시 만드는 토지 조성한 걸 팔아먹어야 돼 맞아요? 아무한테나 막 팔면 돼 안 돼 뭐해서 정한 대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실시계획에서 실시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개발할 자에게 팔아먹어야지 맞아요? 특정한 자에게 특정한 자에게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방식에 의해서 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무슨 방법에 의해서 당연히 경쟁입찰방법이겠지 수용이니까 공급가격은 무슨 가격으로 수용이니까 무조건 되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조성된 뭐는 토지는 됐어요? 뭐해서 정한 대로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개발할 자에게 무슨 방식에 의해서 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뭘 기준으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처분하는 게 원칙이다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먼저 그것부터 공부해 자 좀 몇 장 넘겨보면 자 이번에는 317페이지에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제출 나와요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면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뭐해서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뭐하라고요 제출해라 이해하셨어요? 그랬을 때 질아래 공급조건 나옵니까? 자 조성토지 등을 뭐해서 정한 대로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팔아먹을 것 이해하셨어요? 넘겨보세요 공급의 방법은 원칙이 무슨 방식이라고 경쟁 입찰 방법 됐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추천 방법 된다 안 된다 된다 추천 방식 해볼게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거기다 줄 닦아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공공택지 3번에 330cm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줄 거 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공장용지 줄 거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줄여 볼게 1번 1번 국민주택 네 글자로 줄여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인데 줄이자고 국민주택 2번 공공택지 3번 단독주택 주택 주택 택지 국민주택 단독주택 맞아요? 하나 공장용지 무슨 용지요? 공장용지 다 몇 글자야? 4글자 4글자는 무슨 방식? 추천 4글자는 무슨 방식이요? 추천 그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의계약 방식이에요 1번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요 공공용지 공공청사용지 줄임말이에요 공공시설용지 6글자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4번 토지상환채권 줄궈놓고 토지상환채권 줄궈놓고 그 다음에 8번 2회 이상 유찰 거기다 줄궈놓으시면 돼요 몇 회 이상 유찰됐다고? 2회 이상 그러면 6글자는 뭐예요? 수의계약이야 6글자는 뭐라고? 수의계약 공공시설용지 토지상환채권 2회 이상 유찰 그러면 무슨 방식? 수의계약 자 가격은 원칙은 뭘 기준으로 하라고? 감정가 근데 옆에 예외 감정가격 이하로도 할 수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여기 봐봐 감정가격 이하로 하는 게 뭐냐면 공공시설용지 무슨 용지요? 공공시설용지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렇게 공공시설용지나 서민들 지원하기 위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하게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넘기세요 원래는 이게 수용방식이야 돈 마련해서 수용해서 조성되면 이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 수용방식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원형지를 공급해 줄 수도 있어요 뭐를 공급할 수도 있다고요? 원형지 원형지는 조성된 토지다 아니다 아니다 수용했을 때 당시에 있는 토지 이 토지를 공급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가봐요 원형지 공급과 개발 314페이지 시행자는 줄그세요 도시를 자연친화적 줄그시면 돼요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또 줄그는 복합적 입체적 개발해요 자연친화적이고 복합적 입체적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 밑에 지정권자의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밑에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거기에다도 줄을 땅 고놓으시면 되고요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로 한다 3분의 1 이내로 한정 거기에다도 밑줄자 고놓으시면 돼요 됐나요 자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 보면 옆 페이지 원형지 공급계획 나오는 거죠 원형지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공급해라 이런 얘기에요 근데 밑에 원형지의 매각 제한 나오나요 원형지의 매각 제한 나와요 아 그거 이전에 제일 위에 보면 박스 나오죠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개발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민간인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 공적인 자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 공적인 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형지 개발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들은 공적인 자들입니다 1번 국가 지자체 두 번째 공공기관 세 번째 지방공사 이처럼 공적인 자들이 원형지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5번 하나는 좀 외워두셔야지 원형지를 학교 동그라미 학교나 공장 동그라미 학교나 공장 학교 공장에다 동그라미 쳐나요 학교 공장 등에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도 원형지 공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자들이 여기 봐요 이 토지를 공급받는 거 아니야 이 토지를 공급받는 거 아니야 원형지를 그러니까 이게 싸요 비싸요 조성 토지 대비 이 토지 대비 이거 싸요 비싸요 엄청 싸지 그래서 그 토지 공급받아서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개발을 하라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 자들이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팔아먹으면 돼 안 돼 그래서 매각 제한 받는 거예요 지랄에 원형지는 매각에 제한을 받습니다 원형지 개발자는 단 국가 지자체는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포함 제외 제외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다음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몇 년 5년 원형지 공급 계약 책일로부터는 몇 년 10년 이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 매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좋아요 넘기세요 그러면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 317페이지 317페이지 보면 원형지의 공급 가격 나오나요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줄그세요 원형지의 무슨 가격에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 시설 등의 무슨 비 공사비 공사비에다 동그라미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됐나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어? 하나를 못 찾겠네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주로 원형지 개발자는 주로 누구라고 공적 주체 맞아요 단 한 사람은 예외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는 예외죠 공적 주체 중에서 원형지 개발자 선정해야 돼요 경쟁 입찰 방식일까 수의 계약일까 수의 계약 수의 계약일 거 아니야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원칙이 무슨 계약이다 수의 계약인데 학교나 공장 등으로 직접 이용할 자는 공적인 게 약간 떨어지지 얘네들은 경쟁 입찰 방식이에요 얘네들은 무슨 방식이라고 경쟁 입찰 방식 근데 2회 이상 유찰됐어 몇 회 이상 유찰됐다고 2회 이상 유찰됐다 아 그럼 공법에서는 유찰됐다 그러면 주로 몇 회 이상이야 2회 이상 유찰됐다는 얘기는 그거를 공급받을 자가 많다 적다 없다 그럴 때는 무슨 계약 수의 계약으로 간다 아시겠어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봐 이제 다 읽어줬으니까 자 수형 방식으로 할 때 원형지라는 걸 공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왜냐 자연 친화적 도시개발 입체적 도시개발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따라서 원형지는 자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공급계획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여기 뭐야 조성토지 할 때도 어떻게 공급할지 공급계획 작성해야 안 해요? 하듯이 여기도 공급계획 작성해서 맞아요? 누구한테 지정권자 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지정권자에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 공급하는데 자 원형지는 이 토지 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전체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1 이내다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는 전체 면적이 얼마 이내다? 3분의 1 여러분 여기 봐 되게 쉬워 이제 얘기 안 해도 아실 수 있겠어? 아이고 대단하네 아이고 대단해 3분의 1이야 원형지 3분의 1 벌써 말 속에 3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공급받을 자는 주로 누구라고? 공적 주체 근데 학교나 공장의 부지로 직접 개발할 자도 공급받을 수 있죠? 자 이자들이 받아요 자 그러면 이자들 중에서 선정할 때는 무슨 방식으로? 수익예약 이자들을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 방식 맞아요? 근데 여기서 2회 이상 주철됐다 그러면 수익예약 그럴 때 이 공급가격 있죠? 공급가격은 뭘 기준으로?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합의 감정 가격에다가 공사합의를 더한 금액을 갖고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서로 뭐예요? 협의해서 정해라 이거 되게 싸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이자들이 공급을 받았다면 자 몇 년 범위 안에서 10년 범위 안에서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매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맞아요? 그럼 봐봐 이자들이 공급계약 체결했어 공급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날로부터는 10년 공급계약 체결해갖고 공사 다 끝났어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몇 년? 5년 이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 매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다만 국가 지자체는 포함 제외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여러분 여기 봐 원형지는 이래 조성된 토지는 이거대로 할 자에게 팔아야 되고 왜 그런지 비교하실 줄 알아야 돼 얘는 원칙이 뭐고 경쟁 입찰 방법인데 추천방식 있어 없어? 국민주택 공공택지 단독주택 여기 공장 용지 여기 봐 조성된 토지를 공장 용지로 공급할 때는 무슨 방식이야? 추첨 이해하셨어? 근데 원형지를 공장 부지 등으로 제공할 때는 무슨 방식이라고 경쟁 입찰 방식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 여기가 어디냐면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에는 학교도 있어 조성된 토지는 공공시설 용지로 할 때는 무슨 방식이야? 수의계약 그러나 여기도 여기는 여기도 일반적인 공공시설은 수의계약인데 원형지도 뭐만큼은? 학교만큼은 무슨 방식이라고? 비교하라고 이거를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아시지? 토지 상환채권 가꾸면 이거 김용식이라고 했잖아 그 자에게 줘야지 그러니까 무슨 방식? 수의계약 2회 이상 유찰된 거지 이것도 2회 이상 이것도 2회 이상 유찰됐어 그러면 이거 해야지 이해하셨어요? 이럴 때는 자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의계 근데 원래는 가격은 감정가격이잖아 이것도 근데 여기 중에서 국민주택 이런 거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는 공공성이 강하잖아 얘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해 줄 수 있다 없다 이해하셨어? 그래서 비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원형지하고 조성토지가 어떤 건지 아시겠냐고 자 이거 알게 하려고 자 여러분 여기 봐봐 자 이제 지워 싹 지워 지워 수용방식에서 필요한 건 우리에게 단서를 주는 건 이거야 수용방식은 집단적으로 토지를 뭐해서 조성해서 뭐할 때 공급할 때 여기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자 수용방식은 언제 채택하냐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조성해서 공급할 때 필요해 돈 많이 필요하겠다 맞아요? 그래서 세부 목록이 고시됐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재원 조달을 위해서 토지상환 채권하고 선수금 여기 나온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원래는 조성된 토지를 뭐해야 되는데 공급해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뭐가 원형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외적으로 원형지 이렇게 하나 땅 써놓으면 돼 이해하셨어? 그래서 얘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대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맞아요? 얘는 3분의 1 범위 안에서 맞아요? 공적주체에게 일반적으로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서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를 기준으로 맞아요? 공급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얘네들 공부할 때 편하다고 이해하셨어? 그냥 막 공부하지 말고 한번 이 말을 갖고서 한번 잘 만들어 보시라고 이해하셨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수용 방식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환제 방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요 잠깐 쉴게요 hop